다음은 해석입니다. 해석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 드려야 할 것은 제가 이태리어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영어면 제가 해설을 하면서 단어에 대한 설명도 하고 조금 다른 설명도 합니다만 그러면 지금 이태리어에 제가 그런 설명을 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술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주 간단하게 그 가사에 녹아있는 부분을 우리말로 번역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비앙카라는 말은 아닙니다. 가사 비앙카라고 할 때 하얀 집 그릴 때 하얀색 비앙카 에는 접속사 and splendid 아주 샤얗고 빛나는 신부가 발라노비아 신부가 게롱시 복도를 걸어가고 있다. 맨트리 나스코 스트랄라 폴라 맨트리 나스코 스트랄라 폴라 저는 하객들 사이에 숨어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디에트로우나 라크리마인데치사 아직도 차마 버리지 못한 미련의 눈물을 머금고 디에트로우나 라크리마인데치사 베도모리 르 미에 일루지오니 이 부분 아 나는 나의 환상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일루지오니 영어로 하면 일루지언 일루지오니 자 간단하게 1줄이었습니다. 비앙카의 스프렌덴트 발라노비아 샤얗고 빛나는 신부가 복도를 걸어가고 있고 맨트리 나스코스트 트랄라 폴라 저는 하객들 사이에 숨어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어요. 디에트로우나 라크리마인데치사 아직도 차마 버리지 못한 미련의 눈물을 머금고 베도모리 르 미에 일루지오니 아 나는 나의 환상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분에서 일루지오니 라고 클라멕스로 올라갔다가 다음에는 차분하게 라 술랄타 레시다 뺀젠도 그녀도 성차 술랄타 영어에 옳타 성찬대입니다. 성찬대 위에서 그녀도 뺀젠도 뺀젠도 흐느끼고 있습니다. 그녀도 성찬대 위에서 흐느끼고 있어요. 뚜디디라노 게디지오야 이 부분입니다. 토니 달라라가 아주 흐느끼면서 부르는 부분 뚜디디라노 게디지오야 자신의 찢어지는 듯한 마음은 몰라주고 사람들은 그것이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뚜디디라노 게디지오야 그녀의 가슴도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도요 그녀도 성찬대 위에서 흐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멘트레일 수어 고오레스타 그리던도 그녀의 가슴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도요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성모 마리아 어찌하오리까 What shall I do? 그 다음에 이 노래는 크라이맥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맨 디라이 베르케 두 디라이 디씨 이탈리아의 씨는 영어에 예스입니다. 씨 라고 명세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김추자세가 노래하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폴 사이먼과 가슴걸이 노래하는 박사에서 라일라일라이 하는 부분 거짓말이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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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하는 부분은 똑같은 말이야 씨 어쩔 수 없이 당신이 예 라고 답은 맹세는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보르기라이 베르메 마디라이 디씨 당신이 예 라고 말하지만 지금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나는 당신이 날 잊지 못할 것이란 것을 알고 있어요. 나는 당신이 날 잊지 못할 것이란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이 날 잊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넌 소피 베르메 애니마미야 그러나 나 때문에 너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말아요. 나의 인원같은 사람아 이렇게 즐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라 술렉타 레스타 그리단도 아까 해석했던 부분입니다. 두 디디라노 깨디지요 멘트레일 수 고 레스타 그리단도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이렇게 노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한남자의 찢어지는 듯한 마음을 노래한 라노비아 해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